당신 요즘은 계속 일찍 들어오네? 아 보람이는? 3층 오늘 그 언니랑 밥 먹는데 그만 좀 해 여보 피곤하다고 집이 오면 좀 쉬고 싶어 제발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엄마. 저번에 싫어 죽겠어. 엄마 어떡하니 민철아. 엄마 어떡하면 좋아. 엄마 어떡하지마. 엄마 어떡하지마. 엄마 어떡하지마. 당신 뭐하는 거야. 보람이 자. 언성 높이지 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말 시키지 마나 여기서 잘 거야. 그럼 당신이 들어가서 자. 내가 여기서 잘게. 이러지 말자. 누가 한 소릴. 들어와. 들어가서 자자. 들어가자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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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봤으면 됐어. 엄마. 걱정 시켜서 미안해요. 배고파요? 내가 먹여줄게. 아직 기운 없어. 손 떨린다. 왜요? 매일매일 같이 쓰려면 태어나면 안 되겠다. 결과 보고는 이메일로 먼저 넣어주십시오.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은영씨. 아니에요, 안 바빠요. 점심 약속? 없는데? 아니요. 내가 맛있는 거 사서 은영씨 집으로 갈게요. 그래요. 뭐 하는 거니? 미란아. 같이 갈까? 은영씨 나예요.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네.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그래요? 왜요? 그래. 같이 가자 그럼. 엄마 어디 가? 금방 다녀올게. 엄마 친구 주려고 어제 할머니네 집에서 보쌈을 가져왔거든. 엄마 친구 사망했어. 엄마 친구 사망자. 엄마 친구 사망자와 함께 바랜πλά. 엄마 친구 사망자. 엄마 친구 사망자. 그 Hillsольз원장. 파이팅. 엄마 친구 사망자. 사랑해. 엄마 친구 사망자. 엄마 친구 사망자. 안녕히 가야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왜 이러니 정말 왜 내 숨통을 조이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